키움증권 채권 모르면 손해보험! 키움의 보험 봄맞이 이벤트!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업분석팀 연구원 유근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나이스 평가정보입니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2사입니다. 나이스 평가정보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사 실적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3법 통과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올해 8월 이후에 동사는 영리사업 목적으로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돼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언택트의 보편화로 금융회사의 대출이 온라인되면서 12산업도 이와 동반하게 성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점이 다음과 같은데요. 최근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아웃포폼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긍정적 요인들이 주가에 이미 어느정도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데이터 3법에 따른 영리사업 허용이 동사에 보면 호재이지만 정부의 직간접적 가격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는 점도 저희는 주가 상승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 의견의 아웃포폼 그리고 목표 주가는 22,500원을 산정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현재 나이스 평가정보의 PER 밴드를 보시면 거의 30배를 조금 하위하는 수준으로 역사적 고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차트는 1년 선행 PER로 올해 말 기준 PER를 맡아낸 건데요. 그거 대비 각 나라 대표 지수 프리미엄을 비교했을 때 국내 은행과 나이스 평가정보, 미국의 대형 12사를 비교해봤을 때 국내 은행은 현재 시장 대비 마이너스 거의 절반 수준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나이스 평가정보는 시장 대비 2배 수준 그리고 미국 대형 12사는 한 40배, 35배 수준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스 평가정보의 프리미엄이 조금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를 간단한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2, 3, 4월, 특히 3, 4월에 파란색이 신용대출, 분홍색이 개인사업자 대출인데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초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면서 동사의 나이스 12의 신용등급을 사용할 것을 통일하면서 이렇게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면서 동사의 12사업 매출에 긍정적인 기억을 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사 창후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슬로우하게 보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직간접적 규제가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동사가 크게 영위하고 있는 12사업의 경우 정부의 전형적인 규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에 긍정적으로 봤던 그런 12 매출의 성장, 대출 증가에 따른 12 빈도 증가에도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수수료 인상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내 신용대출 시장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해도 시중은행인 경우 독자적인 신용평가 모델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빈도수는 올라갈지라도 가격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성장이 아주 유망한 빅데이터 산업의 경우도 저희는 조금 슬로우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빅데이터 산업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수익 기어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부가 카드사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했던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빅데이터 분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드사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했다는 것은 국내 대형 금융그룹의 빅데이터 사업을 허용해준 것과 사실상 의미가 같습니다. 동산은 연체 실적 등 후행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와 달리 좀 더 질적으로 우량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은행 금융그룹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면 동산에게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최근 출범한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산은 자체 데이터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 거래소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중요성이 높아질 텐데 이제 데이터 거래에 대해 폐쇄적 시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더라도 거래소 내에서 가격이 좀 급등할 경우가 있어서 동산에게는 조금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히 글로벌 시비사의 경우 고객 데이터가 집중된 데다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용되고 있는데 향후 동산과 빅데이터 시장에서 앞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데이터와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동산은 분명 코로나 위기로 대출 수요가 증가한 점에 있어서 시비 매출의 3, 4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데이터 산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로 금융회사의 대출 온라인화로 시비 산업에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고 정부의 전형적인 규제 사업이라는 걸 감안하고 빅데이터 시장이 좀 더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감안하면 동사의 성장 수준은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투자의견 아웃포폼을 신규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는 22,500원으로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원 유근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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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